왜요? 아니 또? 알았어 아니 이것들은 진짜 무슨 때꼴룩이야 똑같은 걸 몇 번 하는 거야 레퍼토리만 맡겨가지고 원래 자기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가 있는 건 무리니까 적당히 넘기시는데 자 도착! 자 이제 낚시하러 가봅시다 또 낚시를 하러 가로 또 이동을 해야겠지 그냥 한 번에 가면 안 될까 이게 매력이죠 그게 매력이죠 응? 왜? 도미노? 안해 도미노 피자 농담 한 번 참 살벌하게 하네요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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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물론 그럼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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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질 한 번 해줘야겠다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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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땀봐 어우 어후 지지 어후 지지 어후 거의 진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섀도우 팩스 급의 아주 팩스한 녀석인데 어후 때가 너무 절겨 어디 광택 코팅 같은거 하는거 없나 아니 먼지방지 코팅 그런거 없는건가 코팅이 필요한거 어후 아 네 안녕하세요 왜 안가냐 아 아니 시나마 시네마틱 모드 했잖아 운이 좋으신가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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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불호가 갈리는 조작감입니다. 여기 호수 맞지? 아니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야근이 좋아! 야근이 좋을 리가 있나, 시안. 화이팅! 부디 무사하소서. 무사히 몸 건강이 생화나소서. 빨리 전설 먹고기를 낚아보고 싶어. 너무 쉽게 지쳐. 파랑볼 우럭. 다시 한 번 해봐. 아니요? 아닐걸? 근데 이걸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는건데. 얘랑 사냥, 얘랑 얘랑. 얘랑 호수에 갈거? 아니 낚시 갈거면 미끼 챙기고 가라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는건데. 뭐야, 나 낚인거야? 낚여버린겨? 나 낚시가 나지? 하하하하. 그 좋은 거. 뭐? not in the slightest, my friend I can't win I promise loyalty, he says but you wasn't loyal to Calm If I say I ain't got no allegiance to nobody he says how do I know you won't turn on us then I don't know what you want to hear I'm trying hard to feel sorry for you but somehow... I just can't manage to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아들, 이거 보이시죠? 그 아들 낯은 제이버드! 응? 벌거층이! 에이, 저거 주경이! 오, 어! 네! 한숨을 가득 안쪽으로! 미안해,兄们, 잘 못 본다. 왜 넌 한 번만 끌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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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아, 렛츠고! 그냥 다 먹자! 그냥 다 먹지 않니? 아, 그냥 너희들먹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저기 있는 형들들은 정말 큰 거 아니야. 아, 자리를 옮기나 본데?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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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남긴 선녀옷을 선녀옷이 뭐야? 옷을 훔쳐다 훔치고 싶은 욕구가 들긴 하는 거야 하지만 없겠지? 벗다 벗어놓은 거야 진짜 여기에 전설 물고기가 하나 나오는 것인가 거기가 엄청난데? 자, 특수 호수 꼬인 미끼 고! 자 패드의 진동을 잘 느껴야지 이거 확실히 강행이 쎄다 힘이 미쩔의 1 놈똥 놈마 놈 아따 다다다다다다다 아 전설의 파랑불 우럭 1.87kg 전설의 파랑불 우럭 대형 파랑불 우럭은 대략 30cm정도까지 자라며 플랫아이언 호수에 서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수집하는 애한테 줘야 되는데 뭐래? 네가 돌아간다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끝냈고 우편으로 보내야 돼 아니 근데 물고기를 우편으로 보내? 안 상해? 택배요! 하다못해 얼음에다 냉동포장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상할까 말까 한데 내가 알 뻔 아닙니다. 걔가 썩은 걸 먹고 배탈이라든 뭐 어쨌든 그래 쿠팡 로켓 배송하면 되잖아 자 전설의 파랑볼우람 안 돼 이 흐름이면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오늘은 낚시만 하다 끝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예를 들어 여기서도 여기서도 전설의 물고기가 있었어 아마 여기 여기도 있겠지 하지만 난 메인스토리였다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나도 더 이상 좌실할 수만은 없어 이 극악무도한 사이드 퀘스트의 치료래 더 이상 가만히 무기날 수 없다 자 둘 중 뭘 먼저 하냐의 문제인데 트릴러니 왠지 벨은 아무리 일찍 퀘스트가 떠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어 바빠 사실 근데 바쁜데 할 거야 아휴 숨 쉬듯 털지 전혀는 무슨 아휴 숨 쉬듯 털지 아휴 숨 쉬듯 털지 전혀는 무슨 아 얘가 끌고 온 새 친구들도 그렇게 좋은 친구들은 아닐 것 같은 당연한 느낌이 들구나 아주 당연히 꼭 이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자 많이 타십시오 그니까 왜 하필 거긴거니 아 맞아 수염 아 아 나 수염 깎는다고 해 놓고 계속 안 깎고 있어 수염 아 수염 수염 일단 가 일단 고 수염이 중요하다 지내기 전화해서 네 안녕하세요 어우 제발 아 캡슨 아 아 아 심지어, 뭐, 그 불가능한 런닝과의 법무부입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안의 사안을 통해.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 친구들 정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나라입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스몰타운 보디세이랑 레델이랑 비교하면 뭐가 재밌을까요? 자기 취향에 맞는거에요 이렇게밖에 대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정말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띵킹어바웃 하셔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영상이나 그거 보고서 게임 영상이라든가 리뷰 같은 거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흠 기차역이라 불안한데 아니 그냥 그거네 티켓 그거 우체국 직원이네 자동지 알든에게 돈을 줍니다 진짜 껌깝이오 진짜 껌깝이오 아 진짜 이 평범한 사람이 대댐을 지어줘가지고 조자야 너는 아뜻어 아니면 스트로베리 외면 저 친구한테 물어봐 헥터를 불러 또는... 또는... 뭐지? 불쾌한 사람, 알든 그렇다, 불쾌한 사람 좋아, 알든 안녕 안녕 조자야 겁나 죽이 잘맞네 자 마차가 실티워트 물가를 통하는 길을 따라 남쪽을 행할거야 짐칸 상자에 귀중품이 있어 승객은 아주 부유한 시스터 냄슨 부인이야 야심만만하지만 끔찍한 오페라 가수지 상상력을 발휘해봐 네 돈을 주고 정보를 받는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유 아유 이씨 내가 내가 포인트를 잘못 찍어가지고 너무 세워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300 300달러를 300달러 초반에 돈도 없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쓸데없는데 투자 안했으면 금방간받겠지만 아무튼 초반에 매우 힘들었다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줄 알았다고 음 아무튼 뭐 그렇게 먼 곳은 아니다마는 자 이제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까나 우리를 기다릴까나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마찰을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명마차를 미행하십시오 나같은 문장 쏴버렸다 내 옆에서 돌을 저렇게 하고 있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던가 유명한 끔찍한 가수 자 이제 몰래 접근해가지고 잠을 쐈다고 갖고 올 수 있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 don't know... Miss Damsen, You owe it to West Elizabeth 끔찍하다 짠짠짠짠 짠짠짠짠짠 참 끔찍하다 아니 오죽하면 경비병이 멀리 자리를 피하겠어 이 노래소리 많이 거의 진짜 미궁인데 화이트데이 나왔던 그 급이야 이런거 적어도 23일까지는 행복하겠구만 흠 휴 한거 같죠? 네 잘 되었지 잘 되었으니 잘 되었으니 잘 되었으니 팀워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챕터 3가 와도 추리얼 미션이 있네 좋아 가지 아니 또 휘시 아니 낚시를 얼마나 가자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번엔 하비에이르네 애들이 미쳤구나 이런 자 일단 면도부터 휴 빨리 합시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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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베에이르랑 낚시가면 또 전설, 전설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을까? 그럴까요? 그럴 수 있을까? 아니야, 그래도 메인스토리 해야 돼.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 그래,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누구한테 존놈이? 그럼, 이스라엘과 덕분이 오래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을 더 깊은 걸까? 고고무기 피어선이 대신에 가고 있는 게 더 깊은 것 같다. 피어선! 아는가 궁금해? 아니, 예.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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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뗄이. 덕분에. 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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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머리가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 미안 아직은 대머리가 아니지 대머리가 돼가는 중이지 대머리가 아프다 아니 근데 그 듬성듬성이 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잖아 그렇잖아요 음 음 음 아즈 유세이 it's a long time ago gotcha let's go you and me with arthur protect us no one else what about me this ain't the time for tigers my friend 자 그렇다 뭔가 피어스는 약간 사오정 느낌이 좀 나 보통 사오정이 약간 쩌어 스타일이더라고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느낌 적팔계 보다는 사오정 느낌 사오정의 살 뿐거 사오정이 벌크업한 느낌 자 일단 이동해봅시다 잘 따라서 you know i've been fighting comb for so long now i can barely remember a time when it was different you're still fighting him now make no mistake you that here he goes doubton thomas is there any plan ain't sour on well maybe you're right just nervous let's not waste any more lives needless i ain't costing lives here i'm saving them what did you say we had pinkerton 누가 봐도 함정일 것 같은 느낌인데 because of blackwater and leviticus cornwall and his private army then who knows when this local hillbilly thing will come to a head and we really afford to be fighting on all these fronts and odriscoll there is wisdom in that there is wisdom in that i hope so gentlemen but like i said i'm nerd look you ain't even going to be the one in danger we'll get on over there find a nice perch for you to settle into 그러니까요 얘는 항상 일을 크게 벌리고 그 수습 수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안하고 벌리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어 어려운 거 쉽게 아는데 쉽게 아는 사람들 성공을 하면은 진짜 좋은 일이지만 안 그러면 진짜 한방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하네요 자기가 수습이라도 하면 진짜 진짜 괜찮은데 보통 수습도 잘 안하잖아요 슬픈 일이야 수습은 주인공이야 아니 뭐 그걸 이제 와서 말하면 어떡하냐 인정하면 어떡하냐 다 왔는데 자기가 자기 잘못을 하는구나 엎드려 뭐 근데 몇 번 몇 천명 몇만명 중에 한명이 될까말까 하는거는 더 보다 몇십만명 중에 한명이 될까 몇십만명 중에 한명이 될까 몇십만명 중에 한명이 될까 아 근데 나 어디 높은 곳에 데려다 준다고 하지 않았냐 왜 점점 낮아지지 어디 높은 곳에 있으라는거야 저기 설마 살면서 느끼는건데 잘된 사람들 보면 막 분석하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 말이 나왔었던거 같은데 그 사람이 선곡을 해서 분석을 하니까 이유를 찾으니까 그게 나오는거지 사실 딱히 이유가 없어 성공에 실패해도 이유가 없지만 찾기도 힘들고 무조건 운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또 운이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거고 또 운이 아니라고 하기도 그런거고 이제 더치를 잘 엄호화해야되니까 좋아 그러면 아까 업그레였던 황금 샷건이었구나 망했네 어쨌든 라이플로 잘 한번 쏘아봅시다 흠 여기가 콜룸이구나 생각보다 젊지않구나 생각보다 젊지않구나 네 네 I like that. Like I said, this is a charismatic leader. A lot of heat on us this time. Both of us. A whole heap of trouble. They offered me a price, Dutch, to bring you in. Why didn't you take it? Well, still might. I am sorry about your brother. Yeah, well, I never liked him much. I liked Annabelle. You always loved the ladies, Dutch Vanderlyn. I like that about you. What are we doing here, Goom? Is this thing over? What are you doing here, Goom? Move it! Move it! Move it! Hello, Sugar! You are dead, you are dead. I don't know. Column's got a sense. Handing them over to the Lord's. I don't know. Strange times. They killed Seamus. Fuck the whole lot of them. With this fella, Column's right. He can draw them all back. Let's go and shoot him! Relax. Relax. I got him. I got him. I got him. Did I kill you? No, not yet. No, of course not. Not yet. But I will. You have to die. There's a lot of people inside the room. What? Why you're here? 그렇지? 내가? 말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아 다시 결국엔 다시 잡혔구나 죽이진 않았나보네 자 콜룸이 삐빅 나한테 뒤질 놈입니다 뭐 적당히 회유나 하러 없겠죠 피어치 fine gun like you why are you still running around with old Dutch could come ride with me and make real money it ain't about the money, Cole no, no it's Dutch's famous car you killed a whole bunch of my boys that six point guy I ain't got no clue what you're talking about. Oh, you lie, my friend. And I thought Dutch preached truth. Let me go, Cole, and end all this crap between you two. We all got real problems now. The way I see it, they get him. They forget about me. They ain't the forgetting sort. If I were you, I'd run as soon as I had to go. I know you would. Let's see. We're going angry Dutch in to rescue you. Grab all of you. I see you. Then get some beer. So you only met with him to grab me? Of course. You're going to be so mad. He's going to come to region over here. And a whole lot of you. And the law will be waiting for you. 주인공이 미끼 역할이구나. Arthur, I miss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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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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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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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oh, oh. Oh, oh. 빨간...빨간네복 드디어 이 게임에서 빨간네복으로 진행을 하는 파트가 나오는군요 고마워요 내복맨 네 안녕하세요 어우 총상 총알 빼야죠 이제 화약해가지고 지지고 지열시키고 이걸로 근데 졸라 아파트야 진짜 응시기서 안해 일단 내 장비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투척검 세개로 여기서 빠져나가란 아니 왜 그쪽으로 던져 지금 상태가 안좋아서 투척률이 안좋구나 자 자 아 마을겐! 어디서 이 씨... 나 용인양이야 마을겐! 내 총! 내 총! 내 총! 내 총에서 해야돼! 내 총! 내 총! 내 총에서 하자! 제발! 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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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두고보자 일단 뒤지고 두고보자 이제 터치가 위험하니까 터치 구하러 가야죠 딱 그렇게 흘러가지 이게 바로 내복맨의 힘이다 내복을 입은 남자 자 클레멘즈 포인트로 도로를 피해 지역을 수색 중이고 도로를 순찰하고 있대요 알았어 일직선으로 가 길은 개척하는 자의 것이죠 길은 개척하는 자의 것이죠 아니죠 쇠 어떡하지? 길 따라가야되는데 길 따라가야되는데 일단 짐까지 발견한 보물들은 다 먹었습니다 짐까지 발견한 보물 지도들은 다 먹었기 때문에 칼만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짐까지 발견한 보물 지도들은 다 먹었기 때문에 힘내 나이 말이오. 넌 알 수 있다. 넌 이겨낼 수 있다 이거다. 넌 이겨낼 수 있다. 깨미홍 무역지면 여기서 이제 기현을 만나가지고 뭔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아무튼 간신히 야영지로 돌아왔는데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내복을 커스터마이즈로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제발 부탁한다 나에게 내복을 입게 해줘 내복만 입게 해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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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ahh 비단히 마이카가 Regina 설마 아뇨 원래 빨간 내복 • 아 데 아 당연히 이 상황에서 트레드밀 뛰는 새끼 누구야? 런닝머신에서 유산소 하는 놈 나와 아니 동료가 다쳐서 들어왔는데 자신의 지방연수가 더 소중하단 말인가? 자 몇 주 후 이런 근손실을 걱정하는 해겔러 같은 녀석 아니 수염이 기껏 잘라놨더니 다시 자랐어 또 이렇게 해서 콜룸과 콜룸과 그 일당들 사이가 더 안좋아지는 것 같아요 먼저 바꿔서 진행합시다 보책이는? 알았어 기다려 나 돈 많은 사람이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만 네 크게 간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이상 나한테 기부하라고 하지마 알았냐 난 내 돌이 충분히 있다 됐어 나 그래도 나 걱정해주는 거는 레니가 아니었구나 레니가 호제아를 걱정해주는 거였구나 이런 죄인장 아휴 진짜 내가 이거 이 캠프에 기어도 이리 찍어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재미로 여기 무슨 의미로 여기 붙어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뭐니 이게 대접이 자 다시 안왔어? 설마? 아 그래 알았어 오늘은 별나게 마음이 편안하네 원래 이게 내 있어 질풍노도의 시기가 한 번씩 왔다가 지나가는 폭풍처럼 짜증이 이빠이 됐다가 현타가 왔다가 왔다가 현타가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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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왜 우체국에서 먼저 깽팟이 된 건가 왜 안나오지 좋아 일단 뭐 또 사이드 퀘스트 일단 이거 자 어여쁜 마을에서의 산부 아 마이카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깐 찾아놓지 아 마이카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깐 찾아놓지 아 근데 이것 다음에 마이카가 나왔는데 리미션이 바로 나왔는데 아까 리미션이 바로 나왔는데 아니 곰얼굴인데 감자포대라니 그니까 훔 socioe 아이야 야 션 와 션 이렇게 죽여버려? gf 단수 나! 달았겠냐? 어차피 글렀어. 그냥 싸우는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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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안 좋아다면서!